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돈까스 알아보겠습니다 으 돈까스 가 뭐죠 돈까스가 돈까스 맛있잖아요 이게 이제 돼지고기 튀김으로 이제 순화를 시키자고 하는데 여기까지 얘기는 좀 억지인것 같구요 그냥 돈까스 하면 되죠 돈까스 라고 말하지만 가스죠 우리가 가스 쓰는 거 있잖아요 가스 그죠 가스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스라고 씁니다 왜요 외래어는 외래어는 된소리로 쓰지 않습니다 된소리뭐죠 ㄱ 쌍디긋 쌍리을은 없잖아 쌍비읗 쌍시옷 쌍지읗 외래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 100%는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이거 뭐였었죠 무대 무대뽀 있었죠 무대뽀는 무대뽀로 썼습니다 아무튼간에 돈까스는 가 를 쓰지 않습니다 가 를 쓴다 아셨죠 안녕 안녕